오늘은 달일 토요일 빈이와 산책 중입니다 오늘은 날씨 흐림 wanting a grandmas tree 저기까지 여사가 아니라 마을이 생활하기 위입니다 강아지 시리스 어유 왜 깨지 졸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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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가족들하고 식사 맛있게 하세요 숟가락 이런거 죽은 소감도 많이 팔아요 나 매워 안돼요 맛있어요 뒷맛이 고소하면서 씹는 맛이 와 죽인다 콩나물 존나 아삭아삭하고 대박사건 밥 이래 비벼먹으면 완전 끝장이지 솔직히 고기 구워먹어라 고기 구워먹어라 식사를 맛있게 하세요 고기 구워먹어라 식사 물이 날아와 마와! 먹으러 왔습니다. 먹으러 왔습니다. 먹으러 왔습니다. 3cm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뽀뽀 자연스럽죠? 출퇴근할때 뽀뽀 잡혀있어요 옛날실력이 남아있죠? 맛있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맛있어 네 냉장고에 있는거 뭐 콩나물 당근 호박 계란 뭐 이런거 뭐 여러가지 넣어 가지고 이렇게 비빔밥 네 비빴어요 네 비빴어요 은하 5 으 으 으 으 으 아 약간 좀 힘들어 보이고 피곤한 것 같아가지고 아 머리에 열나는 것 아닙니다. 어 놀란다. 먹어봐. 여기다 좀 열나네. 여기다 좀 열나. 여기다 좀. 여기다. 여기다 좀. 여기다 좀. 여기다 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